삼황삼재와 강씨 김씨 고씨 박씨 재정일치 기원전 3897년경 전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에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원에 내려오셔서 신시개천하신 곳이 경도인 서울이며 그것이 하늘을 연 개천의 장소 개경으로 배달박달박트라고 했습니다. 우랄아랄산맥의 맨 밑 하단에 보면 배산임수에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아랄해가 있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비록 파괴되어 흔적이 없어졌지만 그것이 북호려의 중심지 우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보여집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인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성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천하의 업무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까지 행하신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천황님께서는 정치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비왕인 대리인을 임명하셨는데 이분들이 역사 속 삼황인 수인씨 태호복귀씨 염재신동씨였습니다. 천조연예도의 장소 비당금자의 금성 자 그러면 천하의 중심 대법왕층인 비당금자의 금성을 찾아 봅시다. 당시선 이태백의 상황서순 남경가를 인용합니다. 제7수 천조연예도 금강은 금성을 둘러 동쪽으로 부르고 강의 칠성교는 북두성처럼 걸려있네. 온세상 관료들 이곳 어진 임금에게 조회하니 아미산 신선들이 벌려선 듯 하여라. 천조란 천하의 중앙조정인 대법왕청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이곳의 흐른강이 금수인 금강입니다. 성주를 어진 임금이라고 속세의 왕으로 인식되도록 번역했는데 실상은 성주가 부처님으로 천조연예도의 주인공이신 천황님 옥황산쟁님 용왕님이십니다. 아미산은 성도 서남쪽 아미연 경례에 있었던 산으로 아미산의 올라의 시에서 촉국에는 선산이 많이 있지만 아미산에 필적할 수 없네 라고 읊었습니다. 이 아미산이 바로 제불지의 대찰인 금강산인 묘양산입니다. 선정은 선인들이 모여 있었던 궁골로 아미산과 선정은 천하의 중앙 비당금자의 금성을 표현한 말로 이태백의 척도 난에서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금강산을 아미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또한 성도이며 바래도 개경인 서울이었습니다. 삼황이 있었던 장소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궁 여지승남에서 삼황인 수인시 태호복기 염제신농이 계셨던 곳을 찾아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서압 송악군 동비홀 개주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개주개경이란 이곳이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님의 시시개천의 장소였으며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삼황이 계셨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중동궁 여지승남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곽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비당금자의 금성이란 천조연회도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입니다. 그러면 삼황들이 이곳 천조가 있었던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염제신농과 강씨의 조상 삼황 중에 한 명인 염제신농이 강씨의 시저라고 했습니다. 강씨가 탄생한 지역은 관중의 흐른 강하강수인 한강압록강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염제신농께서 처음 이곳의 관중지역까지 관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염제신농이 바로 진주 강씨입니다. 황제헌원 천황님이 임명한 삼황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관중 땅의 환교를 봉지로 받은 황제헌원에 의한 반란으로 염제신농의 후손가 추천황님이 곤란을 겪으시고 헌원을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황제헌원이란 황제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로 이곳 황제가 바로 인류의 시원지인 마고대성의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초롱성과도 같은 기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삼제 황제인 첩첩산 중 한양장 안의 관중 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의 반란 이후 천황님은 그곳 관중 땅의 청구를 개척하시고 그곳 회대로 천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관중의 지명 중에 하나인 청주에는 상당 그리고 관중에는 천황님들에게 사용하는 봉황의 봉의 지명이 붙은 것으로 그곳 한성의 국내선 지역을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 한성의 국내선이 또한 봉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원의 반란이 진압되고 오제의 시작인 소호금천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받은 봉지가 잠옷 엄청납니다. 자 이제 숨겨졌었던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국고신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다섯지왕을 오제라고 합니다. 이들 오제들이 있었던 곳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입니다. 헌원 오제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국고신 요하순 그리고 단군왕검 제경 3항에 계셨던 황도가 신시계천의 무대에 천주가 있었던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황님의 비왕이셨던 이들 3제인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국고신이 계셨던 곳은 창평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창평을 제경이라고 했습니다. 창원과 창평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 창땅이 바로 만중산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헌원의 반란 이후 헌원이 있었던 관중의 천황님이 계셨고 천황님이 계셨던 그곳 관중의 3제인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국고신이 또한 계셨던 곳입니다. 소호금천 김씨의 조상 소호금천의 고향 곡부 우선 김씨가 탄생한 곳은 금주 김해로 성씨와 땅의 이름은 항상 일시되어 움직입니다. 성씨의 근본을 찾고 싶으시면 우선 땅의 이름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호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신화상에 등장하는 전설적 군주인 사망오제 중 오제의 한 명이다. 소호는 청양시 금천시 공상시 운영시 주선으로도 불린다. 공상에서 태어나 동의의 수령이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서는 소호가 직위했을 때 봉황이 날아왔다고 전해진다. 소호금천씨가 직위할 때 봉황이 날아온 곳은 봉성으로 주욱천왕님이 전도한 관중인 한성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소호금천씨가 산동성 취프인 곡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의 곡부로 함경도 경훈의 군명을 공주광주주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광성이라고 합니다. 군명공주공성이란 공씨가 개출된 제우곡 노나라의 곡부라고 했습니다. 이곳 곡부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금천이란 소호금천씨가 김씨의 시절을 하는 것은 소호금천씨가 천황님으로부터 받은 봉지가 금땅이라는 얘기로 왜 소호를 금천이라고 했을까요? 한성부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부각이 뒤에 수삿으니 공전이 빛을 더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성각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금성천부로 다하라고 했습니다. 소호금천씨의 금천이란 한성부의 형승인 화산에 있었던 금성천부의 약자로 금성이란 치호천황님이 전도한 한성국내성이며 이것을 철옹성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천황님의 계셨던 곳에 소호금천이 직위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관중의 구중군구레터 지역입니다. 소호금천이 바로 김해 김씨입니다. 전옥고양 고씨의 조상 전옥고양이란 고향이라는 곳에 봉지를 가지고 계셨던 지왕입니다. 위키백가에서 하우의 조부로 나오는 전옥주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전옥은 고대 중국의 신화상의 시왕이다. 이름은 고향이었고 고향시로도 부른다. 오제의 한명으로 소호의 들을 이어 제위에 올랐다. 제위는 78년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창의, 어머니는 촉산씨의 딸인 창박이다. 창의는 황제의 아들이고 전옥은 황제의 손자가 된다. 전옥은 이촉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성의 진산 화산의 아래 구중군구레터가 화양인 촉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하께서 천도하신 한성 국내성의 자리가 바로 화양의 촉으로 전옥고양 역시 이곳 촉 출신이었습니다. 전옥고양은 고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개백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 왕봉이란 이곳이 제왕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제곡고신, 전옥고양의 딜을 이으신 분이 제곡고신입니다. 소금천은 김씨의 시조가 되시며 전옥고양은 고씨의 시조가 되시고 제곡고신은 바로 전옥고양의 후손으로 고씨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정을 조작된 역사에서는 모두 숨겨버렸습니다. 전옥고양 제곡고신, 단군왕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 핏줄인 고씨라는 것입니다. 즉, 단군왕검이 전옥고양과 제곡고신의 후손인 고주몽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셨던 곳이 왕봉왕검성에 있었던 관중입니다. 차이점, 이들의 차이점은 전옥고양과 제곡고신은 천왕님의 임명을 받은 비왕으로 천왕님 밑에 있었지만 단군왕검은 천왕님의 인간을 받은 독자적인 제왕이었습니다. 즉, 단군왕검부터 드디어 천왕님으로부터 모든 왕부의 권력을 부하받은 제정분리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님 이래 이곳 천왕님들과 상제가 있었던 이곳이 바로 제왕의 성으로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제정분리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성씨의 빠른 순서가 강씨, 김씨, 고씨의 순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본된 책을 구매 또는 신규 출판사 설립 관련 참여 또는 구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 196개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